할렐루야 한반도 보금방송 매장끔 돌아서 찾았지만 찾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반도 보금방송 실행시와 경영학 박사 전태석 대표 또 영상 메시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길 반성하고 회계를 잘하는 영상의 매체로 보금을 전파합니다 도움의 손길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는 한반도 보금방송 북대로다 세계로 뻗어가는 방송의 매체요 음성으로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방방국국의 보금의 메시지가 송달되어 전파하여 가능한 한반도 보금방송 경영학 박사 전태석 대표라는 또 제목으로 경험이 풍성한 연구자료 수집하여 영광의 박사 학위 취득의 영향을 낳고 학술의 분애로 밝은 형성의 지혜 박사 학위는 달고 닿았던 한문의 길 사방의 경영학적인 길이 확 트여오는데 전파르고 태어났네 색깔의 넓은 사랑의 깊이요 대인의 대로가 확 트연되어 표를 사요 표입니다 대표 표를 사요 천국행 표를 사서 목표 지점인 천국을 찰령하여 주님께로 할렐루야 영상 메시지 이건 체험한 주님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아 전동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색 우리의 소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 사랑 성교 막내야 부르시는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영원히 기억에 새겨질 주님의 음성 사랑의 말씀은 영상의 메시지로 남아 숨 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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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